전남 신안 가고도 근처 바다에서 어제 새벽 어선이 뒤집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선을 들이받은 대형 선박은 경적 소리에도 방향을 바꾸지 않다가 사고를 냈고 도주까지 한 끝에 검거됐습니다. KBC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선체가 바닥을 덜어낸 채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뛰어들고 선체를 두드리며 생존자를 확인합니다. 전남 신안군 가고도 인근 18km 해상에서 33톤급 통발 어선 A호의 신호가 끊긴 건 새벽 3시 20분쯤. A호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진 승선원 9명 중 6명이 주변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은 실종됐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조업을 하던 중 항해하던 선박과 충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시간대의 통항 선박을 추적해 홍콩 선적 9,700톤급 컨테이너선 B호를 붙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B호 선체에서는 충돌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함정 21척과 항공기 9대를 동원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Did you know that everyone starts investig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